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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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냐? 삼툰 끼고 있던데? ㄷㄷ 어 두 명이다 ㄷㄷ ㄷㄷ 어 근데 이거 내가 다가 써야 되는데? 왜 막타가 떼한테 갔지? ㄷㄷ ㄷㄷ 아 너무 빨라! 너무 빠르다고! 야 얘들 그렇게 빨라!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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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기는 좀 주시죠? ㄷㄷ ㄷㄷ ㅙ 아우 난 무기 바뀌었어 ㄷㄷ SR소음기 누굽니까? ㄷㄷ AR소음기 먹었대 ㄷㄷ 내 보정기 어디 갔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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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정기 버렸는데 사라졌어!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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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ㅷ ㄷㄷ ㄴㄷ ㄷㄷ ㄷㄷ 두 팀만 와도 스물한명, 스물 네명이잖아 스물네명이잖아 하하하하하하하 두 팀만 와도 열여이명이예요 흐흐흫 우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일단 한 팀 오는 것 같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한 팀밖에 없는 것 같은데? 한 팀도 4명밖에 없는데? 한 팀도 다 안 오는데? 풀스쿼드로 안 오는데? 어 뭐야 돌렸다 돌렸다 이놈들 다 오는 거 아니다 내 앞집 네 체크 뛰어내렸어요 개피 여기 두 파티인데? 두 파티라구요? 어린님 그 집에 있어요? 네 제 앞 아 제가 그걸로 화연병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서있으면 보이는데 서있으면 보이는데 안녕? 어린이 쪽으로 가야겠다 아니 여기 한명밖에 야 스카 내놔! 밖에도 있다 감 감 감 조금만 버텨요 기절 건너드네 아 내 지ither 땅 제 집 끼고 도는 어떻게 죽어 확인 어 들어갔어 아 옆으로 갔다 옆으로 펜 equity 앵 와 잠긴 살려줘 야 6번아 죽여줘 6번 피가 그냥... 이거 도는거 같은데? 내 생각에는 어린이집? 아니 집안에 1층 1층 있어요 6번 구상 없어서 붕대 빨고 있어 제가 갑니다요 6번아 살려줘 6번이 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지워놓은 운전거 어디에요? 저에요 1층 저에요 지원갑시다 갑니다요 오 구상 버렸다 오 우리팀 센스있는거 보소 착하네 근데 얘가 먹었어 오케이 그 센스 뺏어갖고요 자 달린다 얘 기다려있고 오른쪽 봐줄게 오케이 한 명 체크 어? 안녕? 하나 거기 뛰어갔는데 뛰어가는거 잡았나? 얘 건너오는 애 어디에 죽음? 그 앞에서 어? 또 빼 또 빼 어 쟤 혼자 떨어져있는데 안 돼 안돼 안돼 뭐지? 뭘지? 암살당했어 복수하러 가자 얘 혼자 이거 털고 왔나보다 아 아파라 쟤 저는 쟤 먹고 올게요 같이 가자 넵 네 붙어붙어 붙어붙어 갑자기 몰려가는거 봐 왜 보니까 야 우리 앞에 내 앞에 전술적 무빙하는거 봐 앉아갖고 뭐하는거야 얘들 뭐야 북쪽집 뭐야 북쪽집 쟤 그냥 죽였는데 기절이 아니라 자 M4좀 먹을게요 뭐야 MC 해가지고 인질극 3층집 옆에 기절시켜놨어요 7층 들어가요 3층층 2층이요? 오 오 체크 기절이 들어갔는데 기절이 들어갔어요 일단 살리는건 안보여요 인질극 해도 되겠는데 팀을 살리고싶다면 팀을 살리고싶다면 제가 기절안에 계속 보고있어요 어 기절안에 나간다 3층집에서 어? 아직 안에 있어요 중국어? 차소리 차고집 쪽으로 50 파겐 어 유에이지 어 한명타고 있는데 잡아 기절 야 기절했는데 야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냐 삼뚝끼고 있던데 어 두명이다 네 두명이에요 어 근데 이거 내가다가 써야되는데 왜 막카가 내한테 갔지 카고팔 아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고 야 얘들게 빨라 아 뼈까지 뼈까지 추려오는거 봐 이 사람들 소음기는 좀 주시죠 어? 누가 먹었지? 아 난 무기 바뀌었어 SR 소음기 누굽니까 AR 소음기 먹었는데 나는 내 보정기 어디갔지? 보정기 사라졌어 땡큐 보정기 버렸는데 사라졌어 감사합니다 보정기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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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도 한대 더 유에지 빨리 팀 우리 팀 감독위원 1척 받으려면 스티 헤드셋 써서 과하자로 드렸다 해요 인정 인정 어 유에지 넘어졌다 뒤에 유에지 넘어졌다 섰다 섰다 어 내렸다 내렸다 다시 탔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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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330 2집으로 갔어요 빨간 빨간 진한 빨강 핑 쪽으로 갔어요 오판 세웠다 오판 세웠다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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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뛰어댄겨 에이케 에이케 에너미 뛰어가는 중 뛰어가는 중 적 측별되지 않습니다 차 4대 차 4대 상대는 8명 우린 6명 한명도 안보이는데 집안에 있을거에요 집안에 집안에 있어요 전부 한명 기절 확인 한명 1평 집안에 1평 집안에 기절 한명 기절 집안에 수리탄 수리탄 두명 기절 우리팀이 나 죽였어 네? 우리팀이요? 어린님 죽었다고요? 우리팀이 나 수리탄으로 죽였어 아아 잠깐만 근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홧길 안났어 뛰어오던 얘는 어 홧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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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었어 숨어있었어 다 잡았네 다 살고 한명 다 죽었어 한명도 안 죽었어 이것이 실력이다 오케이 땡큐 여기 여기 친구는? 친구 그 3토바이 있어요 아 의리는 친구는 3토바이? 오케이 여기여기 육벌은 태우고 가고 걸어오는데? 어 어이구 쳤는데? 어이구 어이구 아 미안해 이거 내가 하나 줄게 의리인 친구 3토바이 어딨지 모르는데 네? 3토바이 어딨지 모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치는거 좋아 얘들 다 아니 얘들 그거야 보험사기다니야 보험사기다 와서 박는데? 와가지고 드립박고 피한번 빨고가 들려라 보급으로 보급보급 어 뚫렸뚫렸다 야 우리꺼다 타타타타타 애놈이 일로 차와 일로 차와 일로 차와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전두 준비해 쟁이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에? 끝났어 끝났어 보험카즈아 이건 내꺼야 차다 에너미 에너미 쏴 쏴 쏴 진짜 맞았어 진짜 맞았어 이 또라이들 야 근데 웃긴게 뭐야 이거 보험 저 6번 중국이도 쐈어 같이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오호호호 알아들었나 본데 오오오 나 보이스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안말했는데 그냥 마음이 속였나봐 내가 싫었나보다 에델도 저기 있네 밀밭에 아 밀밭 보인다 210 UAG 있는데 UAG 오른쪽에 두명 어 한 600? 700? 아 여기 여기 온다 저거 온덱 없네 저거 못 맞출듯? 아니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요? 산 올라오는거 못봤어요? 못봄 아 발견 초록핀 초록핀? 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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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두명이었어 두명 나만 안보여? 어 우리 바로 밑에 붙었어 사람 올라오고 있어 여기서 가게 안보임 한 명 기절 하나 더 있어 내가 간다 예찬님 바로 밑에 기절 아니 바로 밑에 있어 예찬님 있어 내 밑에 삼뚝이니 예찬인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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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밑에 아닌데 이건? 따라와 따라와 예찬님 따라와 야 너 뒤졌다 이 차이 쏴줘 커버미 이제 지가 어 오른쪽 돌 돌 돌 돌 돌 붙었다 못 던진다 안 돼 왜 오른쪽으로 가는거야 이 도시 개노잼 개꿀이야 개잼있어 이동이 됩네 이제 갑시다 어 병원등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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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 확인하고 병원등선 많아 많아 회색핑 회색핑 저기 있어요? 사람 많아 네 오케오케 뚫어 뚫어 저기 보인다 저기 식별 된다 아 보인다 보인다 네 안 돼 쏘자 안 돼 나이스야 달려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위험해 다시야 있는데 다시야 있는데 예찬님 넘어가면 다시야 있는데 뒤에 돌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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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쏴 위험해 상대가 위험해 상대가 위험해 오른쪽에서 쏜다 오른쪽 카구팔 나 쏴요 한 명 더 기절 한 명 더 기절 갠 다운 아이 뭐야 다 잡아 아니야 아직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어 저 너븐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어린님 너븐 바로 앞에 있어 기절이야 기절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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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어 여기 내가 우리 가는 중 어디야 어디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저기 뛴다 발견 발견 안 뛰는 거 말겨 안보여 와중에 구팔이로 세 명 잡았네 카우팔 애니 방향 그만 쏴 위험해 어린이 위험해 아 총알 없어 총알 두 대 두 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? 나 간다 서클 모아라 서클 모아라 강남 안으로 들어왔어 강남에서 쏜다 두 대 걔 말고 두 대 뭐 지 총소리 위버 죽는다 위버 죽는다 위버 죽는다 위버 죽는다 어 여기 앞에 한 명 우리 왔던데 여기 아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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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병원 있어 아 좀 뒤져 아 안 뒤져 어딘데요 아 이 자식 병원에도 있어 병원 병원에도? 병원 옆에 오른쪽으로 편의상 양쪽으로 말한다 오 오케오케 여기 능선 밑에 붙었다 그리고 여기 강남에서 뛴다 이거 우리 여기 있으면 양각이야 그냥 뒤로 가자 강남 어디 강남 어디 강남 안쪽에 되게 많아 세 명 봤어요 나온다 도로 건넌다 어 여기? 어 잠깐만 저거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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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뒤져 나 태워줄 사람 언덕목어 언덕 위에 언덕에도 저기있어 물탱이 위에도 있다 어 이 자식은 제가 잡으러 갑시다 누식님 러프존 다 붙었다 안 돼 여기 비었어 죽어 어디서 더있어 뒤에 두 명 올라간다 왼쪽에 두 명 올라간다 두 명 오른쪽에 한 명 더 나이스 죽여 죽여 뒤에 뒤에 집 집 집 집 집 200 컷 컷 컷 살려줘요 뭐야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한 명 어딨죠? 이건 100% 강남 차 이거 컨대 어 컨대 안에 보였다 3번 창고 어디 어디 3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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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창이 어디 3창 어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음 오늘 약간 환각보거든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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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꺼 환쟁이 환쟁이 그렇죠 안에 있다 너무 불쌍하고 여기 있다 끝났다 와 개피야 안돼 졌어 개피 개피 한댈 발 아 또 안 피야 개꿀이야 내킬이야 내킬 아아아아아 아 놔 왜 내가 내가 하지마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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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다 내가 아뇨 너무 급했다. 아 이번 판 에임 너무 극혐이었다. 204. 예찬 님 몇 킬? 오 킬 받고 육했어. 다 뺏겼어 나왔어. 10킬! 어린 님은요? 오르르. 저도 10킬. 10킬!